곰이 된 인간등이 모여됩니다. 아군을 쫓고 행운의 새해를 맞으려는 루마니아인들. 선사시대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입니다. 누구나 자신의 곰가족을 가지고 있는 마을사람들. 계절마다 기름을 발라주고 환기를 시키며 가죽이 상하지 않게 예지중지하고요. 여섯삭이 된 손녀는 처음으로 축제에 나가려고 곰가족을 맞춰입고. 봄의 동작을 흉내내는 춤을 연습합니다. 곰이 되는 건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일. 잠시도 가만히 못 있던 개구쟁이들이 얌전히 영예로운 순간을 기다립니다. 크리스마스는 무렵부터 새해를 맞을 때까지 마을 전체를 뒤덮는 엄청난 곰 때의 의미는 특별합니다. lifting 탑지의 수작자들에게 모일 수작 군인 성적이 있습니다. 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루마스는 무한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루마스도 으를 가지고 있는데요. 루마스는 있는 우리의 으락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식당이 아닌 것 같아요.